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세션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피보나치 원컬럼 베팅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아주 소액 베팅으로 진행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금액부터 베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오늘 트라이를 해볼 거고요. 우선은 컬럼이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1, 2, 3 아니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퍼스트 컬럼, 세컨컬럼, 세컨컬럼 이런 식이죠. 이제 컬럼 하나를 정해서 우선은 이제 한 군데만 정하는 거죠.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팅 금액이 천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천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32번이 나왔죠. 그러지 않아도 저는 세컨드 컬럼에 갈라 그랬는데 오케이. 세컨드 컬럼에 천원 베팅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액 베팅 시작이에요. 이렇게 천원 베팅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룰렛 테이블은 메가 룰렛, 유로피안 룰렛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제로 하나 그리고 36개 번호. 여러분 1부터 36번까지 더하면 666번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악마의 번호 666번입니다. 1부터 36번을 더하면요. 다 더하면. 10번이 나왔고요. 10번은 미적중이고요. 1번 다시 세컨드 컬럼에 천원 다시 베팅 들어가겠습니다. 피보나치 말 그대로 피보나치 베팅 시스템으로 써요.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So on, it goes on.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게 아마 베팅을 해야 되겠죠. 진행을. 오케이. 네. 2번. 2번 적중했고요. 이렇게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원 베팅으로 들어가죠. 적중했을 경우에는요. 굳이 베팅을 올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해서 베팅 시작하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차 한 잔씩 드시나요? 저는 이 생강차를 요즘 즐겨 마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8번 적중했고요. 이렇게 다시 천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세컨드 컬럼이죠. 컬럼을 하나 정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1, 2, 3, 1, 2, 3 바꿔가면서 가셔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컨드 컬럼에 스테이 해볼게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제로가 나왔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천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생강이 장수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강, 당근, 이런 뿌리 뿌리 관련 음식들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는 특히 감기몸살, 면역력 저하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기회에 드시면 생강을 직접 먹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차로 생강차, 티 이런 거를 좀 드시면요. 건강을 지키시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러고 있고요. 꾸준한 운동 또한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2,000원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죠. 이렇게 적게 시작하면요. 굳이 뭐 많이 베팅, 크게 베팅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거죠. 내가 즐기면서 작은 수익도 얻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임해야지 게임을 갬블로 임하게 되면 위험상황들이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태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고요. 2,000원 베팅 세컨드 컬럼에 들어가고요. 2부터 35번까지 제 번호입니다. 3번이 나와서 퍼스트 컬럼이 나왔죠? 아, 떨드라고 해야 되죠? 오케이. 미스했고요. 이번에는 3,000원으로 세컨드 컬럼에 베팅 들어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굉장히 온도도 올려주고요. 그 사람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웬만한 병치를 안 한대요. 최대한 대로 몸에 좋은 거 오래 살아야죠. 행복하게 그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이렇게 5,000원 베팅으로 오케이 세컨드 컬럼이죠? 잘못 갔네요. 오케이 피보나츠 원컬럼 베팅 시스템이고요. 1, 2, 3 퍼스트 컬럼 세컨드 컬럼 떨드 컬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세컨드 컬럼으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바꾸셔도 돼요. 퍼스트 가셨다가 세컨드 컬럼 가셨다가 떨드 컬럼 가셨다가 다시 뭐 떨드 컬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패턴은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스피 돌아가고 있고요. 제로에 꽂혔습니다. 오케이 8,000원 베팅 들어가고요. 이렇게 8,000원을 세컨드 컬럼에 베팅 들어갑니다. 2번 8번 8번이 마지막이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동안 제로가 지금 두 번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원래 제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베팅 할 때는요. 오케이 굉장히 활용한 그런 룰렛 게임이죠. 메가 룰렛이 있기 때문에 파워룰렛이 있기 때문에 파워룰렛 많이들 있더라고요. 4번 4번은 퍼스트 컬럼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8에서 미적중 했죠. 13으로 올립니다. 굉장히 부담 없이 하는 게 1,000원 베팅이라 언젠간 맞겠죠? 그럼요. 오케이 스피 아마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스피 돌아가고 있습니다.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번 확률은 33%예요. 더슨 베팅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줄 이렇게 4번이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1 21, 21, 2.1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21,000 하여튼간 한 번이라도 먹게 되면은 이제 예 프로필을 얻게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오케이 스팬 돌아가고요. 생강차 한 잔 언제까지 안 나올지 너랑 나랑 해보자. 27번 와 떨대야 또 야 진짜 오랫동안 안 나오죠? 걔 한 번을 쉬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3만 4천 오케이 시드머니 크게 작은 수익 얻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죠? 어차피 여러분 갬블을요. 꼭 뭐 돈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죠? 재미도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안 하죠.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갬블이요. 얼마나 중독성이 심하냐 하면 미국에서 이 마약쟁이 마약을 어떤 방식으로도 끊을 수 없던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카지노에도 넣어놨어요. 카지노에 넣어놨더니 이 사람이 마약을 끈뜨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오케이 이번에는 5만 5천 배팅으로 5만 5천 배팅으로 들어갈게요. 그만큼 카지노가 중독성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 갬블이 마약을 마약을 마약이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어르신들이요. 맨날 아이고 뭐 등짝이 아프다 뭐 팔다리가 저리다 그러다가도 고수 덥치시면은 아프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예 야 드디어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천원으로 내립니다. 오케이 천원으로 내려서 배팅 들어가죠. 지금 현재 한 2만 4천원 정도 수익 올린 거예요. 지금 배팅한 금액까지 2만 5천원 천원 배팅 해도요 그냥 뭐 수익 괜찮아요. 현재 12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천원 배팅을 하게 되잖아요.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33번이 나왔고요. 이렇게 다시 천원 배팅 들어갑니다. 피바너치 시스템 배팅 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원 그 다음에 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8천원 1만 3천원 2만 1천원 3만 4천원 5만 5천원 8만 9천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2천원 배팅 3천원 배팅 원하시는 대로 다 바꾸실 수 있으세요. 원하는 단계별로 올라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천원 배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먹게 되면 좀 전에 잃었던 천원 그리고 이번에 배팅한 천원 해갖고 천원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원 수익 받았죠. 네 다시 세컨 컬럼 에 천원 배팅 들어갑니다. 13분 지나고 있고요. 대략 한 15분 정도 돼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16,000원 정도 수익 얻었고요. 이게 왜냐하면 먹게 되면 두 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총 천원을 배팅하면 3,000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잃는 것 같으면서도 따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러면 배팅 세컨 컬럼 에 천원 배팅 들어갑니다. 이번에 먹게 되면 천원을 먹게 되는 거죠. 아까 잃었던 거 이 전판에 그리고 지금 원래 배팅 들어간 금액 3,000원을 먹으니까 1,000원 수익을 보낸 되는 거죠. 프로핏을 이 영상 뜰 때 목소리가 갈칼할 때 생강차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300배? 6번이 300배야? 33번 나왔고요. 이번엔 2,000원 배팅 으로 들어갑니다. 2,000원 배팅 으로 이쪽 번호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 거죠. 0 빼고요. 2부터 35번까지 제가 간 번호예요. 총 12개 번호죠. 33% 정도 확률인데 이게 안 나올 땐 10번도 안 나와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배팅 금액을 내려서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계속 그래서 배팅 금액을 높여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갬블러 본인에 맞게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3rd 컬럼 이죠. 이렇게 3,000원으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1,2,3 2,3 2,3 2,3 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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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값 버는 거 이게 어디예요? 어차피 영상이 때로는 큰 배팅 하는 영상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소의 갬블러들을 위해서 작은 배팅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서로 공유하고 제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번 크게 배팅 합니까? 이렇게 6번 3rd 컬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또 5,000원 배팅 으로 올립니다. 현재 5번째 도전 중이고요. 첫 1,000원 배팅 해서 1,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현재 5,000원 2,3 2,3 확률 확률 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게 나온 컬럼에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3번 연속 나왔죠. 33, 21, 6번 다 저쪽 3번 컬럼으로 계속 나왔죠. 3번 연속 16번 은 퍼스트 컬럼 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개우는 8,000원 베팅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움직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퍼스트 컬럼 세컨 컬럼 떨드 컬럼 그 다음에 다시 퍼스트 컬럼 세컨 컬럼 떨드 컬럼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베팅을 이렇게 한 번 맞으면 여러분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7분 31초 지나고 있고요. 잠시 시간 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 할 때 꼭 방문하셔서 궁금하신 점은 꼭 물어봐주세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요. 34번 또 퍼스트 컬럼이 나왔죠. 야 진짜 오랫동안 안 나온다. 사람의 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걱정이 없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스웩 베팅 하게 되면 이렇게 13,000원 그래도 뭐 한 몇만원 정도 수익은 되니까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세션을 하게 되면요. 한 번 맞으면 저는 영상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딱 한 번이에요. 이렇게 스피도 돌아가고 있고요. 13,000원 베팅 세컨드 컬럼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이 여섯 번째 챈스입니다. 이렇게 14번 왔죠. 왔습니다. 이렇게 24만 4천원으로 시작해서 24만 27만 6천원 그러니까 3만 2천원 벌었네요. 플러스 3만 2천원 3만 2천원 여러분 뭐 한 3번 정도 하면 10만원 줘도 되네요. 이런 세션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 달이면 30일 동안 하게 되면 300 이상이 되죠. 하여튼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꼭 꼭 꼭 이어 제발요.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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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